트럼프의 정책은 미국 우선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세계화와는 정반대의 길이다.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자국 국민의 일자리 보존을 위해 수입 문턱을 높이고 외국 노동자의 미국 유입을 차단한다. 상대국의 투자를 차단하고 미국의 공장을 짓도록 유도, 자본 유출을 막고 해외 자본의 적극적인 유입을 유도한다, 즉 반세계화가 목적이다. 트럼프의는 전 세계 상품 공급망을 교란하여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고 국가 간 무역 경쟁을 가속하여 세계적인 갈등의 원인이 된다. 바이든 정부와의 높은 인플레이션, 일자리 감소, 실업자 증가 등 정책의 실패로 인한 심판론이 크게 작용했다. 결국 핵심 키워드는 경제다. 인플레이션으로 생계가 어려워지고 실업 위험을 크게 느끼는 계층일수록 바이든의 경제, 성과에 불만을 가지고 트럼프의 정책에 호응하며 변화를 주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코로나 이후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으로 인해 미국 경기가 호전되고 금융시장이 화랑을 거쳤지만 그 대가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 공돈을 주는 것은 좋아 보이지만 계속 물가가 오르고 가계 수지가 악화되어 실질적인 생활 수준은 더 낮아졌다. 주택 임대료가 치솟고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생활 형편을 악화시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통화를 긴축하는 과정은 실물 경기를 더욱 위축시키고 실업률을 증가시켰다.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미국의 재정 수지는 빠르게 악화되었고 연방정부의 부채 급증, 금리 상승이자 비용으로 인한 부채 확대의 악순환에 빠지고 인플레이션은 가속되고 있다. 고학력층은 해리스를 지지하였으나 결국 민생, 민심은 실질적인 정책을 보고 트럼프를 지지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정책 역시 인플레이션을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 시스템화해, 미국 고립주의에 의한 미국의 퇴보 및 세계적 무역 분쟁, 무력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